수다 뒤거려 잠깐 블룸 다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우드리는? 블룸 블룸 자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요? 수다 겸아는 수돗이 거래 자인? 어..사이 겸아는 udah samatar 일단 아우지 아 그렇구나 아오케오케오케 다음 일기합시다 그럼 오늘 일기 아..tapi belum di koreksi 사이니깐 baru diterjain 아아아오케오케오케 자, 이곳이 아리티칸 둘러자. 자, номer 1. Mela, 이곳이 아리티칸 둘러. Pelajaran 12 전화 Mendengar 1. Ayo cari tahu Nomor 1. Pergi kemana? Dengarkan dan hubungkanlah. 1. 내일 오전에 미술관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미술관에 가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besok pagi saya pergi ke 미술관에 가려고 합니다. art gallery pergi ke galeri 다음 2. 내일 오전에 미술관에 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미술관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미술관에 가려고 합니다. besok 시하 примерно 방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방물관 무ûm apa saja? 무ûm 무ûm 아 무ûm 응 빨라 빨라냐 방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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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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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슈 빨라 빨라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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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내일 저녁에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음 besok malam pergi ke 부부서관 음 4 모래 대사관에 가려고 합니다 모래 대사관 대사관에 대사관에 가려고 합니다 음 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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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말에 영화관에 가려고 합니다 주말에 영화관에 가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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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듣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오드리 역사방물관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리기 전에 너머는 너머로? 역사방물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몇 번 번 ber division? 역사시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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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에 5,6,5,6 이예요. 3,2에 5,6,5,6 이예요. 아빠, 3,2에 5,6,5,6 이예요. 3,2,5,6,5,6,3,2,5,6,5,6,5,6 이예요. 다음.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는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는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는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몇 번? 3일에 8470이에요 3일에 3일에 8470 이예요. 3일에 8470 이예요. 3일에 8470 이예요. 3일에 8470 이예요. 4일에 8470 이예요. 4일에 8470 이예요. 조민재 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조민재 씨. 조민재 씨 번호가 몇 번이에요? 조민재 씨 번호가 몇 번이에요? 010-233-0176 이예요. 010-233-0176 이예요. 010-233-0176 이예요. 1,1,0,2,2,3,3,3,3,0276. OK. 0276 이예요. OK. 다음 봅시다. 멜랑. 3번. friedadas. 3번. 같은件ر 전화 Rogue One essayerorse Nacheinde. fixed- Toni, eine bisvid Toni. jakUPлов瑤 스 яв증ادître. 5,0,4,3,0.123이예요. , 1986 Riverside. ump photo 하나답니다. 여러분은 60amento eficient 됩니다. Gr mad 203시로 오겠습니다. 방문 안에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해요 단어를 가죠 목요일에는 뭘 하실 거예요? 목요일에는 뭘 하실 거요? 그날은 골프라고 하실 거예요 골프를 치려고 해요 그렇죠 쇼핑은 안 하세요? 쇼핑은 안 하세요? 쇼핑은 토요일에 하려고 해요 쇼핑은 토요일에 하려고 해요 아깐 벌란자 pada 하루 그렇죠 금요일에는 어디에 가실 거예요? 금요일에는 어디에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pada hari tempat mau pergi kemana? 그날은 호텔에서 쉬려고 해요 그날은 호텔에서 쉬려고 해요 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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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pada hari itu ingin istirahat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Audrey 2 ayo mendengar nomor 1 berilah tanda bulat jika benar dan silang jika salah 1 여보세요 거기 한국어과 사무실입니까? 한국어과 사무실입니까? 알았느냐? 알았느냐? apakah ini kantor departement ed jurusan bahasa korea ok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한국어과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그죠? 살라삼봉.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어과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다음 여보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최유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한국 한국대학교 최유진입니다. 저는 한국대학교 최유진입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최유진입니다. 조민재씨 좀 부탁합니다. 조민재씨 좀 부탁합니다. 조민재씨 좀 부탁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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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재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르기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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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문 후봉이 조민재 원을 넷본. 맞아요. 틀려요. 조민재 원을 넷본. 어. 어.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다음. 띠경. 사장님 계십니까? 언? 서비아? 어. 죄송하지만 지금 안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계십니다. 음. 3시쯤 들어오실거에요 3시쯤 들어오실거에요 아깐다 땅 스키타를 잠띄니까 3번 맞아요 틀려요 사장님 지금 방실에 앉으십니다 맞아요 다음 2번 봅시다 멜라 2번 해보세요 2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부디씨에요 여보세요 부디씨에요 할로 아빠가 있는데 부디 네 그런데요 저 김서영이에요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지금 고향에 도착했어요 지금 찾으려고 해요 지금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3시까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3시 3시 뭐에요 3시 잠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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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한 잠빼까지 자고 아 네 선생님이 잠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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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조금 이따가 봐요 1번. 다음 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1번. 다음 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짐을 찾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요. 그렇죠. 아직 안찾았죠. 블룸. 그래서 이니살라. 다음 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오래 기다렸으면 불렀냐? 3번. 맞아요. 맞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2번. 약속 장소. 약속 장소 공항. 그렇죠. 공항이죠. 공항. 약속 시간. 3시. 오후. 오후. 3시. 그렇죠. 3시까지. 3시까지 가겠습니다. 오후 3시죠. 그렇죠? 네. 네. 없이 QR part. 晋 execute everyday. hosted 감사합니다. 자, 뒤끝기 아래틱한 해보세요 3. ayo cari tahu lebih lanjut nomor 1. dengarkan dan lengkapilah 1. 여보세요? 인다씨 나 현우에요 여보세요? 뭐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다씨, 무슨 일이에요? 아다 아빠요? 인다씨, 내일 뭐 할 거예요? 인다씨, 내일 뭐 할 거예요? 인다, 배서, 어, 아빠 일? 같이 영화 볼래요? 같이 영화 볼래요? 미안해요. 한국에서 아버지 친구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분들과 박물관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그분들과 박물관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그분들과 박물관에 가려고 해요. 박물관에? 박물관에 가려고 해요. 그분들과 박물관에 가려고 해요. 그분들과 박물관에 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분들 과자네 그죠 네. 그래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은 어때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 금요 금요일에 어때요 월요일 저녁은 어때요 그런데 EuAN 새로운 저녁땡으로 터치하였습니다. estas 나이로 저녁땡 cierisu hello, 저녁, 저녁이래를 그ед journey 저녁, 저녁도 일요일 저녁 친구들 반 응 밖에 많아. 부딪이 시간대요 응. 월요일은 괜찮아요. 월요일 오후에 다시 연락합시다. 월요일은 괜찮아요. 월요일 오후에 다시 연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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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화요일에 대사관에 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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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씨 시간이 있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부디씨 시간이 있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미안해요 화요일은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화요일은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에 대사관에 가려고 해요 그럼 수요일은 어때요? 그럼 수요일은 어때요? 그럼 하루에 대사관에 가려고 해요 수요일은 괜찮아요 수요일에 같이 갑시다 수요일은 괜찮아요 수요일은 같이 갑시다 수요일은 수요일은 괜찮아요 수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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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갑시다 하루에 대사관에 가려고 해요 하루에 대사관에 가려고 해요 그럼 하루에 대사관에 가려고 해요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2번 Audrey 여보세요? 인다씨에요? 여보세요? 인다씨에요? 여보세요? 하루, 아빠가 있니? 린다씨?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저 민재에요 저 민재에요 저 민재에요 내일 가족들과 한국 식당에 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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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은 곳이 있어요 한강 식당 알아요 거기 음식이 맛있어요 고기 음식이 맛있어요 마카난 비싸나 애나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요 한강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가 어디가 한강 식당 서울 병원 옆에 있어요 서울 병원 옆에 있어요 서울 병원 옆에 있어요 전화번호를 알아요? 전화번호를 알아요? 전화번호를 알아요? 전화번호를 알아요? 잠깐만요 902에 9746이에요 902에 9746 902에 9746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902에 9746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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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1번 2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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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앞이는 언젠가사람이만나싱니다 이 문화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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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 저는 일주일에 일하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일하는 일을 하는데요 아 오늘 국제성화권에 대한 질문을 받았나요? 오늘의 카드 이켄 살은 오늘의 카드 이켄 살이 말하는데요 카드 이켄 살이 말하자면 카드 이켄 살이 말하자면 다음 3번, Della도 해보세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다과 심히다 저는 어떤 질문이 있다면 제가 직접 문을 읽을 수 있다면 제가 바로 문을 읽어볼 수 있다면 메시지는 참 피요리 함이터 피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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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가 무슨 뜻이? 편리야만? 아, 어, 어, 산삼야만. 편리합니다. 편리. 편리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참 편리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1번 아우드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니 디바자 디아르기까둘로 의상. 누리시 제가 어. 어, 제가. 제가. 엑시 삼십. 제가. 일곱시. 제가 일곱시 삼십분에. 한국사정 앞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서정. 한국서정. 한국서정 앞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만낙시다. 말했군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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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1번, 누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까? 2번 1번, 누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까? 2번, 누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까? 3번, 누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까? 한국산 서점 앞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한국 서점 앞에서 만납니다. 잘했어요. 다음 2번 멜라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내고 해요.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해요. 요즘, 오후에서 만납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 한국 서점 앞에서 만납니다. 요즘, 한국 서점 앞에서 만납니다. 한국 서점 앞에서 만납니다. 한국 서점 앞에서 만납니다. 1번 5번 또 은 왜 문재인 메세지를 보내니까 유지시에게 같이 영어 영화보자고 아 영화보자고 분해시니까 유지시에게 같이 영어 영화보자고 영화 보자고 영화 보자고 아 아 아 아 기다리니까 답장 기다리니까 응 응 그렇죠 그렇죠 부디씨가 답장을 기다립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우드리도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